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지 멀쩡하시고 건강해 보이시는데 왜 경호원을 필요로 하시는지. 제가 사방이 온통 적이라.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럼요. 아,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나 국민연금 그런 건 어찌 되나요? 능력별 차등대요. 그쪽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지 알아야죠. 회사에 구내식당은 있습니까? 네. 생유관요? 그건 없는데. 음, 열악하네요. 경호원은 연중무유입니다, 업무 특성상. 어때? 그럼 뭐, 스탑모션 있습니까? 스탑모션이 뭡니까? 스탑모션, 몰라요? 혹시 스탑옵션? 네, 그거요. 아, 이 경호 업무에 어떻게 스탑옵션을 줘야 하나 고민해보죠. 역시 열악하네요. 그럼 저, 계약서 좀 먼저 볼 수 있을까요? 나랑 한번 해봅시다, 팔씨랑. 네? 연봉타기로 위한 능력을 봐야죠. 입사 시험이에요. 부탁받아. 빨리. 아이, 팔씨랑. 넘겨봐요. 넘겨보세요. 얘도 써도 되는데. 아, 나 진짜. 아, 지금 여자한테 졌다고 부끄러워하거나 고여워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특이한 경우니까요. 그, 그리고 이건 좀 비밀내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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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공비서? 계약서 들고 들어와. 앉으시죠. 흠.